날씨에 따라서 또 계절에 따라서 옷을 입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봉기별로 사고 있어요 기분 전환 겸으로 쇼핑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기분 전환 겸으로 쇼핑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옷들 중에서 이 옷을 샀을 때 색깔이 코디가 괜찮겠다 하는 것들 위주로 섭니다 핏이 잘 맞는 옷을 주로 선호하고 있어요 어디서 이렇게 자신의 개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저에게 새로운 기분을 주는 매개체인 것 같아요 다양한 저에게 새로운 기분을 주는 매개체인 것 같아요 우리 현모님이 반짝반짝하다 우리 현모님 오늘 천사 같아요 천사 같아요? 진짜 마음이 천사 같아져야 되는데 옷만 한복 즐겨 입으세요? 저는 한복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태양 커버가 너무 좋잖아 내 키도 커버 되나? 안 되나? 일단 현모님은 기시니까 뭘 입어도 되는데 나는 좀 근데 한복을 너무 좋아해서 자주 입고 싶은데 입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결혼식 아니면 우리가 언제 입어보겠어 그 귀한 한복을 돌잔치 있다 난 애가 없으니까 돌잔치 때 입겠다 신난다 어머나 잠깐만요 어머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복 명장 이영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복 명장이신데 당연히 오늘 선생님이 입고 오신 옷도 본인이 직접 한 땀 한 땀 만드신 거겠죠? 네 그러면 한국 명장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대한민국 명가 명품 다음에 한국소비자협회 컨슈머 퍼스트지에서 주관하셔서 선정하시는 건데 전국에 많은 후보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명장의 상을 연속 3년째 받게 하셨습니다 3년 3년 아무나 아무나 연속 이게 한 번 맞는 건 쉬워요 근데 연속이라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2019년 20년 올해까지 3년 연속 한복 명장에 선정이 되신 거죠 아니 이렇게 3년 연속 수상 소식을 들으셨을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올해도 또 나야? 이런 기분이 있으셨나요? 너무 놀라웠죠 너무 놀랐고 먼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연속 3년을 명장상을 주실 때는 무슨 이유가 있겠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겠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겠다 겸손히 그렇게 생각했고 너무 놀랍고 가문의 영광이고 감사했습니다 수상 소감을 말씀하신 것 맞죠? 축하드립니다 또 여기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그런 선생님 명장이 되시면 한복도 가격이 좀 비싸지나요?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히 우리가 선생님의 옷에 다가갈 수 있을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명장이시니까 그래도 그래서는 안 되죠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가격에서 전혀 변동사항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명장이 된 것은 우리 소비자님들 나의 고객님들 때문에 명장이 된 건데 그렇다고 내가 명장이 됐다고 해서 가격을 올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진짜 명장이시다 명장에 그렇죠 명장은 겉으로만 명장이 아니고 솜씨 퀄리티만 어떤 기술만 명장이 아니라 마음부터 명장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권사님이시네요 너무나도 멋지십니다 그리고 제가 또 놀라운 얘기 놀랍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 되면 2020년 백상예술대상 김혜자 선생님의 한복도 우리 권사님의 우리 명장님의 작품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셨나요 제가 다른 프로에 프로에 나갔는데 그때 제가 입고 나간 한복을 보시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백상예술영화제 나가시는데 시상식 하러 나가시는데 한복을 저한테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분에게 어울리는 옷을 제가 아주 예쁘게 디자인하고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드렸죠 선생님 지금 지금 입고 계신 옷도 어제 만드신 옷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을 위해서 만드신 옷은 한 몇 벌 정도 되나요 저는 옷이 제 옷이 두 벌밖에 없어요 정말요 제가 만들 제 옷을 만들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쁘셔서 이제 우리 고객들 옷을 만들어야 하니까 제 옷을 만들 시간이 없어 그래가지고 제 옷은 이제 우리 아이 결혼할 때 만들었던 거 두 벌밖에 없어요 이번에 새로 그러면은 한복 한벌 짓는데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리기에 본인 당신의 옷을 못 만드실 정도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는 건가요? 옷을 처음부터 그냥 쭉 만들면 하루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옷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입으실 분의 감성 그분의 얼굴 피부 색깔 또 연령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죠 아 이게 절대 그냥 뭐 이렇게 기성 상품처럼 이렇게 기획해서 이렇게 나오면 이게 아니네요 아니죠 근데 저희가 한복을 고를 때는 잘 모르거든요 저는 그냥 색깔만 보고 고르는데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나의 피부 색깔 연령 그 다음에 나의 체형 이런 거를 보고 선택을 해야 되죠 중요한 것은 과연 저 사람이 입어서 예쁘다고 나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그분에게 어울리는 색깔이 있고 나한테 어울리는 색깔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색깔 나에게 맞는 옷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복은 저고리가 있고 그냥 치마가 이렇게 퍼져서 있는데 체형도 고려를 해서 골라야 되나요? 어깨 넓이라든지 얼굴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아마 많이 살펴보실 것 같아요 당연하죠 한복도 약간 유행 같은 게 있었어요 저때는 약간 이렇게 수놓는 아 이렇게 나비 모양 그런 것도 있었어요 유행이 유행도 좀 있죠 유행은 색깔이 가장 많이 좌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전통의 고유의 문양 수 그 다음에 그림 이런 걸 제가 입었던 한복은 묵화로 그린 그림이에요 실제로 이게 그림이죠 원단이라고 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이게 그려진 건가요? 네 와 다양하게 수를 놓는 방법도 있지만 실제로 그리는 방법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그렇죠 아트네요 진짜 아트네요 너무 멋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거는 태어나시자마자 한복을 만드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장으로 이끄시기까지 그 한복을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건지 그 이야기가 좀 궁금해요 선생님 일단 뭐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시작하셨군요 어머니로서 남편이 이제 교직을 떠나고 사업을 했는데 하는 사업마다 실패 실패 거듭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데리고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됐어요 그러면 결혼했을 때는 한복을 하셨던 거는 아니셨나 봐요 아니죠 연애 당시에 한복하는 여자를 되게 부러워하고 좋아하더라고요 남편께서? 네 이야 그래서 어차피 살려고도 했지만 또 우리 대대로 해오는 집안이지만 남편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복을 배우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그때부터 완전히 여우와 일에 예비해 놓으셨던 거네요 네 아 멋집니다 한복이 양장을 만드는 것보다 손이 엄청 많이 갈 것 같아요 당연하죠 이제 제가 한복 배울 때 사실은 이제 언니가 제자를 키우는 사람이었지만 한 번을 가르치고 두 번을 안 가르쳐줘요 무서워 제자들한테 다른 제자들한테는 두 번 세 번 질문을 하면 가르치는데 나는 한 번 가르쳐주면 두 번을 질문을 못해요 아이고 두 번 질문 모지게 아이고 두 번 질문했을 때 언니가 그것도 모르냐고 또대게 야락을 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음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것을 배우고 말아야겠다라는 결심을 갖고 그날 밤에 언니가 만든 저고리를 다 분해를 했어요 네 네 뜯었어요 아니 근데 자매 이제 선생님도 그렇고 언니 분도 그렇고 고통이 아니신 자매이신 것 같아요 다 뜯어버리겠어 하나하나 다 이제 분해를 해서 그거를 밤에 홀딱 새도록 1분도 앉았어요 밤에 홀딱 새도록 그것을 다시 처음부터 바느질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서 순서를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다시 만들어냈어요 그냥 지금 같으면 뭐 핸드폰으로 영상을 좀 찍어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기가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요 하나 뜯어놓고 번호 적어놓고 또 하나 뜯어놓고 번호 적어놓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아침에 이제 언니가 보더니 그냥 칭찬도 안 해 고개만 끄떡 하더라고요 옛날에 순서님들이 너무 무서웠어 후덜덜이야 훈장님 같구나 그래도 언니가 또 그렇게 혹독하게 하셔가지고 더 막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더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제가 한 달 만에 한복을 마스터했어요 기적이에요 그게 가능한 저희도 잘 몰라요 사실 한복을 배우려면 얼마나 걸리는 거죠 거의 뭐 6, 7년을 해도 네? 그 남의 옷을 만들 수가 없어요 손님의 옷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요런 섭코 긴 머리 요런 정도를 천 번 만 번을 만져야 돼 그래야 많이 요런 모양이 나오지 안 그러면 손님 옷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달 만에 그걸 마스터 했더니 그때서야 언니가 집으로 가라 하산하여라 하산하여라 그래서 제가 한복을 매장을 열고 하기 시작했죠 어땠어요? 금방 바로 잘 됐었나요? 바로 잘 됐다기보다 저는 옷을 막 팔려는 욕심보다 그 손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분에게 어울리는 옷 그분이 만족해할 수 있는 옷 그걸 하는 거 더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한 80대신 어르신께서 한복을 맞춰러 오셨는데 이제 제가 바느질을 해드려서 한복을 만들어드렸죠 그랬더니 그분은 직접 바느질을 해 입으신 분이에요 한복을 지어 입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 군데까지 한복을 맞춰봤지만 반을 안 드셨던가 봐요 근데 제가 해드렸더니 진짜 바느질쟁이를 만났다 어우 이게 소름 돋는 표현이야 바느질쟁이를 만났다 이러시면서 그분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셔서도 저에게 전화로 아무 무슨 무슨 색깔로 뭘 해서 보내 이러시면 제가 해서 보내드렸죠 아니 그냥 타고나신 거잖아요 그쵸 타고나셨 것도 있고 그쵸 노력을 많이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남편이 사업에 실패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쓰시려고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남편의 모든 것을 밑거름이 돼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제 남편을 기독 대화 소설 소설가로 쓰시기 위해서 작품을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작품을 쓰기 위해서 내가 밑거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한복을 지우게 하셨죠 그래서 30년 동안 그 작품을 쓰셨는데 신의 눈물이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작품을 썼어요 남편은 남편은 30년 글을 쓰고 저는 한복 재단하고 바느질하고 디자인하고 그러면서도 짬짬이 제가 살아온 날들이 역경과 고난이 많았잖아요 그거 한글 한글 저의 속에서 나오는 거를 재단하면서 옆에다가 적어놓고 재단하면서 옆에 적어놓고 해서 수필집을 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책을 쓰시면서 이렇게 이겨내자 이런 메시지를 담으셨나 봐요 결혼 생활은 왜 힘드셨어요? 일단은 결혼을 우리 어머님이 좀 힘들게 하셨어요 제가 이제 남편이 나이가 30이 넘었는데도 결혼을 안 하길래 선생님 왜 결혼 안 하세요? 하고 질문을 했더니 어머니가 좀 유별나셔서 어머니를 내가 모셔야겠다 그래서 나는 결혼을 안 한다 그러길래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어머니 제가 모실게요 그랬어요 원래 좀 마음속으로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나 봐요 좋았죠 아 그치 그치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 어머니 내 어머니가 되다 그 어머니 제가 모실게요 했는데 역시나 홀어머니의 외아들 많이 힘들게 하셨어요 그래도 오직 남편이 일편단심 사랑해주는 마음 또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뎌냈고 그때 하나님께서 왜 어머님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셨나 하면 저희 집 터가 고려장을 지내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 때문에 아주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어머님도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이제 신앙생활을 접으셨어요 오히려 나를 전도하신 분인데 저를 힘들게 하시면서 교회를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님을 전도하기 위해서도 그랬지만 그 어머님으로 오는 핍박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핍박이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그저 밤이나 낮이나 오직 기도하는 거 기도 아주 뭐 오직 기도로 살았죠 그런데 그 사단의 역사가 엄청 심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단을 쌓게 하신 게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으로 저를 성장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니 이쯤에서 또 궁금한 거는 선생님 그러면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 시간이 이 세월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한복을 만들면서 이제 명장이 되시기까지 보내오신 시간이 세월이 한 몇 년인가요 제가 한복한 지 30년째에서 이제 아픔을 당했어요 제가 자식을 가슴에 묻는 일을 당했죠 그런데 그 이듬해에 위로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저에게 명장의 타이틀을 그런데 또 연이어서 2년째 3년째 주신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같이 아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가라 자녀를 가슴에 묻은 엄마들에게 또 남편을 먼저 보낸 아내들에게 고아들에게 가서 너의 손길로 그들을 보듬고 그들을 안아줘라 이런 말씀을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거저가 아니다 내가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그 길을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 다 붙여주시더라고요 주위에 자녀를 가슴에 묻은 엄마들 또 고아들 그 다음에 남편 이런 아내 요즘에 만나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복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 하면 매장에 손님이 오시면 한복을 판매하는 거는 뭐 그분에게 딱 보면 어떤 색깔이 어울리는지 또한 어떤 것을 해드려야 하는지 딱 나와요 그래서 옷을 맞추는 거는 2, 30번이면 끝나요 그런데 말투나 아니면 면접처럼 이루어지는 건가요? 딱 보면 이 색깔이 잘 어울리겠다 그분도 저에게 전적으로 의뢰를 하고 맡기니까 해드리면 만족해 하시는데 그분들이 옷만 맞추는 게 아니라 5순위 30분 만에 끝났는데 이분이 안 가시고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60, 70 되신 어머니께서 당신이 살아온 얘기 당신이 너무나 고난을 겪은 얘기 이런 걸 하시면 거의 1시간 2시간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럼 저는 다 들어줘요 다 끝까지 그분의 아픔을 들어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한마디 한마디 위로의 말씀을 해드리면 그분은 너무 고마워하죠 왜냐하면 가족에게도 안 했던 얘기 형제 자매에게도 안 했던 얘기 아픔을 저한테 저한테 다 털어놓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치유받고 가세요 진짜 힐링이다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복을 하신 이유가 있구나 이분들에게 나에게 오는 고객들에게 아픔을 같이 나누라고 그래서 위로해주라고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선생님께 계속해서 3년 연속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이렇게 더 올리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의 명장의 손을 우리 한번 시청하고 계신 성도님들과 모두 시청자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얼마나 귀한 손인지 섬기는 손 가족을 먹여살린 손 사람을 살리는 손 진짜 아유 손이 뭐 전 사실 설거지 한 번도 잘 안 하는데 이렇게 영광이다 손잡았다 명장 손잡았다 되게 진짜 재주가 약간 많으신 손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무진 손이 아니라 손님 손에는 있어 있어 이거 받아야 돼 주님 이거 인포테이션 다문화 과정을 위해서 한복을 만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 네 그 이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복을 꼭 입으셔야 할 분이 있더라고요 입으셔야 할 분이 형편 때문에 못 입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예를 들어 결혼식을 할 때 신부가 한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너무 예쁘죠 그런데 이제 어머님 두 분은 해드려도 자기는 안에 입는 그런 경우가 와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분을 보내드리고 전화를 하죠 다시 암흑의 신부님 저희 매장에서 이번 달에 백 번째 손님으로 당첨이 되셨습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아 그렇죠 저희 한복을 선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막 너무너무 놀래 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드리고 그 다음에 다문화 과정에는 이제 합동 결혼식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이제 한복 기준에서 입게 해드리고 근데 또 이제 여러 생각들도 있고 들으면서 저희도 많은 어떤 영감들을 받고 많은 생각들이 드는데 선생님이 느끼시기에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왜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한복 짓는 사람으로 만드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있죠 제가 이제 한복을 시작하고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일은 자 예수님의 공생애를 내가 한복으로 좀 표현을 해봐야겠다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정말 뭐 우리들이 요즘에 있는 그 뭐 코튼 베프러에 면 뭐 그 속척삼 같은 거 뭐 베넷 저고리를 입었겠어요 못 입으셨잖아 그러니까 난 베넷 저고리에서부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는 날까지의 그 세월의 모습을 옷으로 한복으로 만들어서 한복 패션쇼를 한번 해야 되겠다 판타스틱 너무 당장 가자 가야지 이건 다 가야 돼요 집을 접고 가야 돼 있었습니다 이건 오늘 다 공통된 질문인데요 이영희 한복 명장님에게 옷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옷이란 품이죠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입은 옷을 보면 그분 속에 품위와 품격이 나타나죠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옷을 본인들이 입는 건 자유롭지만 그래도 그래도 나의 품위에 맞게 이 옷에 대한 예의가 있게 입는 것이 옳다 고되지 않았어요 그 일하는 즐거움에다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그 색채에 빠지고 디자인에 빠지면 그 또 입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면 즐거웠어요 한 번도 힘든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도 전하고 나와 같이 아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명장의 타이틀을 가지고 가는 것도 괜찮다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신 것 현모님 상큼해요 뭐해 오늘 귀에 못 알고 지금 이렇게 병아리처럼 예쁜 개나리처럼 뭐해 오늘 왜 이렇게 귀엽게 하고 나오신 거예요 오늘 좀 귀여운 컨셉으로 한번 와봤어요 저도 지금 치마에 힘 좀 줬어요 너무 예뻐 오늘 왜냐하면 지금 이게 잘 보여야 돼요 나 굿뉴스 입었거든요 굿뉴스야 살아있는 굿뉴스 주님 저를 굿뉴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컨셉을 처음으로 맞춰서 옷을 입었잖아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날이에요 그렇죠? 자부터면 그 옷 좋아하시죠? 나는 천국 가면 옷이 진짜 많으면 나는 천국에 옷이 막 가득하면 좋겠어 막 새 옷을 어머나 우리 옷 얘기하니까 주인공이는 어서 오세요 로이로이 서울의 대표님 김서정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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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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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줘야죠 감사합니다 대표님 놀라셨죠? 네 이런 또 분위기는 처음이어서 그렇죠 저 이런 분위기입니다 진짜 정말 가볍게 하지만 즐겁게 하지만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누는 자리인데 먼저 우리 로이로이 서울이 어떤 브랜드인지 소개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로이로이 서울은 페이스 홈 러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디자이너의 철학 저의 철학을 브랜드 안에서 패션이 됐던 굿즈가 됐던 또 다양한 콜라보를 통해서 좀 표현하고 있는 패션 브랜드입니다 슬로건이 믿음소망 사랑이던데요 네 사업인데 이렇게 대놓고 기독교적이어도 되나요? 어 그래도 저희가 패션 브랜드고 좀 패션 브랜드에는 이제 디자이너의 철학이나 생각을 녹여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각자 디자이너만 가지고 계신 철학이나 그런 게 다 다르시겠지만 저희 브랜드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철학이어서 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를 전면에 그냥 대놓고 내세운 브랜드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은 기독교를 대놓고 내세운다고 하면 좀 보수적일 것 같다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사모님이 아 제가 벌써 사모님이라고 이제 커밍하고 해버렸는데 우리 대표님의 브랜드는 힙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네 저 다음 세대의 부금에 대한 거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그리고 좀 이제 트렌디에 맞게 조금 부금을 가볍고 또 친근하게 다가서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표현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젊은 친구들이 힙하게 봐주시고 너무 이쁘게 너무 이쁘죠? 네 그렇죠 요즘 같은 시대에 기독교가 되게 비난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이런 때 이렇게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좀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사실 기독교나 교회가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조금 바르게 믿지 못하는 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또 어떻게 보면 좀 더 세상과 소통하는 것에 조금 미숙한 부분 그런 것들이 조금 오해가 많이 생기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게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보금을 담아서 조금 움직일 때 좀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도 좀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나 그런 콜라보를 통해서 조금 잘 설명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 나 진짜 너무 흥미로웠잖아요 그냥 패션 전공 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사실 전공은 음악? 네 저 웬 음악? 게다가 파이퍼 오르간 오르가니스트야 흔하지도 않아요 이거는 오르간도 흔하지 않은데 연주자도 흔하지 않은 그 흔하지 않은 사람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인생에 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저도 항상 그게 질문인데 오늘 오면서도 전화는 여기 또 어디 가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왔는데 제가 평생 엄마 아빠가 목회자셨고 이제 교회 안에서 평생 반주하고 PK! 그렇죠. 그렇게 평생 있고 지내고 살다가 음악 전공 자연스럽게 했고 그리고 언니가 피아노 전공자고 제가 파이프홀겐 전공하고 피아노 구 전공하고 언니도 반대로 그래서 이렇게 음악 하면서 지냈는데 우연한 기회에 또 진짜 정말 생각하지 못한 타이밍에 새롭게 조금 하아님의 반전의 이야기를 쓰셨던 것 같아요. 파이프홀겐을 전공하고 계셨는데 중간에 이렇게 쓰임을 받으신 거예요? 의상으로? 원래 패션에 관심은 많았어요. 근데 그냥 남들이 패션을 좋아하는 딱 그만큼? 평범한 정도로 생각을 했지 그 이상으로 이상으로 생각은 사실 못했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곳을 사실 새로운 영역을 여시기 전에 제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음악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받으셨던 것 같아요. 유학도 가고 싶었고 더 집중해서 더 공부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야속하리만큼 지금 제 계획도 안 열어주셨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는데 저한테 열어주시지 않을 거면 그것까지 이제 인정하고 대신 그 친구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저한테만 허락하실 그 길을 열어달라고 했던 기도가 제가 음악을 딱 내려놓으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기도였던 것 같은데 입을 여셨군요. 그렇죠. 하나님 아빠잖아요. 우리 아빠잖아요. 아빠한테 좋은 거 달라고 호응을 못해요. 나도 하나님 주세요. 그랬더니 딱 패션을 주셨나요? 패션을 바로 주신 게 아니라 일상에서 되게 소소할 수도 있는데 언니가 피아노 전공자고 제가 오르간 전공자고 평소 음악만 했으니까 진짜 언니가 갑자기 어느 날 느닷없이 우리 가방 만들어볼래? 이러는 거예요. 클러치 만들어볼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취미 아이머 이런 것처럼요. 네네네네. 취미로. 그래서 언니랑 그래서 재미 삼아서 우리 그러면 좀 재밌게 한번 해볼래? 해가지고 너무 솔깃한 거예요. 왜냐하면 음악은 항상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주지 않은 거를 하다가 조금 눈에 잡히고 보이고 완성품이 또 나오고 보람이 딱 보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둘이 패션 좋아하고 패션 얘기도 많이 하고 했었으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우연한 기회에 시작했던 거였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될 일인가 싶은 클러치 만드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셨어요? 둘이 들고 다녀요. 아니 아니요. 한번 만들어보고 이제 조금 양을 만나보고 이제 주변에 다 음악하는 친구들이 잔뜩 있으니까 저희 둘이 이런 거 뭔가 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서 친구들이 좀 사주고 그때 제가 약간 블러그 같은 거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에게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있다. 그냥 진짜 좀 소소하게 정말 가볍게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그 안에 한 섭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터졌어요 그게. 많이 조금 팔렸고 초반에 터진 거예요? 그게 브랜드가 되기 전에? 아예 브랜드가 아니었는데 첫 작품이 그렇게 터졌어요? 신기하시네. 터졌다고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가 생각하기엔 만족스러운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옷은 어떤 거 만드셨어요? 첫 번째는 이제 언니랑 플리츠 소재로 이렇게 조금 여성스러운 것을 해서 지금 브랜드랑 이름이 또 다른데 그래서 여성복 만들었었어요. 디자인을 그러면 언니랑 같이 하고 네 맞아요. 이렇게 제작을 맡겨서 제작 안 맡겼었고 이제 원단 시장도 직접 가보고 공장도 정말 A군데, B군데, C군데, B군데 진짜 다 가보고 부자재 시장 다 가보고 정말 독학하면서 그래서 사실 만들고서 버려진 옷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패턴실도 직접 찾아서 가보고 연락해서 가보고 문전박대도 많이 당했는데 공장에서도 그렇고 각각 영역에서 근데 열심히 하니까 되게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는 10년 전에 쇼핑몰 이런 온라인 쇼핑몰 잘 없을 때 지마켓, 오픈마켓 1세대로 들어갔다가 망했거든요. 잘 망해서 왜냐하면 나는 내가 너무 옷을 좋아해서 시작을 했는데 내가 입고 싶은 옷만 너무해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너무 특이해서 하나님이 봤지 넌 안지 봐 넌 안지 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 과정이 얼마나 고된 줄 알거든요. 저는 그 과정을 다 넘으셔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게 저는 고생 많으셨네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하신 그 브랜드랑 지금 로이로이 서울하고는 다른 건가요? 여성복을 할 때 사실 생각지도 못하게 조금 빠른 시간에 짧은 시간에 좀 큰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만약에 잘 안 됐었으면 더 이어서 못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악할 때 그 한계를 너무 많이 느꼈어서 뭔가 음악할 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열심히 해도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사실 저는 그때 배웠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모든 게 다 열리거나 잘 되지 않다는... 잘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음악은 좀 그런... 여러 가지... 근데 패션 쪽에 넘어와서 그냥 정말 재미 삼아서 가볍게 시작했는데 조금 그 안에서 발전이 있고 성과... 그러니까 팔리고 안 팔리고 돈을 떠나서 자기가 만족이 되는 그런 성장이 많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챕터가 넘어갔구나. 이런 계속 거기서 오는 되게 감사한 만족감이 있어서 사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그래서 얼마를 처음에 보셨던 거예요? 첫 여성복으로? 왜냐면 이 얘기도 되게 놀라운 얘기인 것 같아서 제가 꼭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듯... 코트를 단품으로 디자인해서 만들어서 팔았었는데 4일 만에 2,600만 원이라는 현금이 되게 들어왔었어요. 4일 만에? 4일 만에. 그래서 음악을 했으니까 이제 레슨 같은 거 하면... 그렇죠. 시간당... 네. 그게 되게 한례가 항상 있고 평소에 음악했기 때문에 그런 돈이 한 번에 막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를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뭔가를... 그리고 판매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상상도 못했고 그리고 그때는 판매에 뭔가 포커스가 맞춰있었던 게 전혀 아니고 뭔가 큰 돈을 벌어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뭔가 정말 새로운 것을 해볼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도전했을 때 나도 뭔가를 할 수 있구나에 대한 그런 것들에 되게 집중하고 있었던 터라서 그래서 진짜 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디자인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해 주시는 걸 보면서 음... 되게 많은 걸 배우고 느끼고 그 다음에 대해서 좀 생각했던 계기가 된 거예요. 아 그럼 대표님 여성복을 하시다가 어떻게 로이로이 서울로 다시 브랜드 새로운 걸 런칭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계기가 있었을까요?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여성복을 했고 돈이 많이 벌려지면서 제가 약간 의아한 거예요. 이게 뭘까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는 시간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 그리고 돈... 그러니까 뭔가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약간 그냥 돈 버는 거? 비즈니스 아니면 사업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건데 내가 거기에 별 물질에 엄청 동요하고 있지 않구나를 딱 느끼면서 사실 그러면서 잠깐 멈췄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더 약간 이제 한번 확 벌고 잠깐 쉬지 왜 그렇게 한번 물 들어올 때 노졌지? 네 네 네 네.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어쨌거나 어쨌거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제일 바라는 건 모습은 다르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우리가 영순위로 가져야 할 모두가 가져야 할 미션인데 어제 오르간은 혼자 하는 악기고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만날 기회도 아예 없고 오케스트라 이런 게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오르간이나 악기 할 때도 심지어 사람들과 대면하지 않고 등 돌리고 이렇게 악기를 치거든요. 사람들을 등지고 하는 악기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 도대체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모든 것들이 좀 기도하면서 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패션의 영역에 오게 하셨고 그리고 그 패션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도 사람들과 만나지지만 저한테 어렵지 않아 그게 너무 힘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왜 옷으로 이렇게 하나 열어주셔서 딱 이 자리까지 이런 고민까지 할 수 있게 하셨을까 했을 때 그러면 조금 더 패션의 복음을 담아보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이 된 거군요. 네. 그래가지고 새로 시작했어요. 새로 시작했어요. 근데 많은 옷들이 또 있잖아요. 그중에 또 맨투맨이나 이런 티셔츠에 이렇게 쏟으신 이유는 있을까요? 일단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편하게 다가설 수 있고 네. 그렇게 조금 다 할 수 있는 딱 매개체가 맨투맨이나 티셔츠 그래서 사실은 비즈니스라는 영역이 돈이야 뗄려야 뗄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근데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가 비즈니스를 해본 적도 없고 한 적도 없고 옆에서 다른 분들 하는 거를 또 지켜볼 수 있는 환경도 전혀 아니었어요. 주변에 그런 이게 조금 전문화 했었던 거 그래서 사실 지금도 비즈니스 영역은 이런 거야. 그래서 주변에서는 아 비즈니스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돈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해? 어떤 부분은 좀 정직하고 강직하게 또 옳은 것들을 좀 고수하시기 때문인가요? 네. 맞아요. 왜냐면 저희가 보금을 담는 게 미션이었고 비즈니스라는 어떻게 보면 매개체를 이용해서 보금이 좀 더 사람들과 가깝게 좀 빠르게 들어가고 싶었던 거였는데 비즈니스가 저희한테 딱 비즈니스가 되고 제 우선순위가 되면 지금까지 좀 지키고 싶었던 것들이 계속 유지될지에 대한 조금 물론 되게 지혜롭게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앞으로도 해야 되지만 조금 우선순위에 마음의 문제가 그런 것들이 좀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아까 자두사모님이 몇 번 부르셨지만 사실은 사모님이세요. 네. 맞아요. 보통 근데 사모님이 이제 디자이너다 하면 보통 이제 경건한 옷을 만들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세요? 저를 쳐다보시면 나는 내가 그런 사모가 아니야. 전통적인 사모님 상의 사실은 한국 목사님들이 포기하신 사모라서 나 보면 안 되고 어떠셨어요? 그런 기대감이 있나요? 저는 제가 단정한 옷을 좋아해요. 그렇지만 또 그 안에서 조금의 포인트들 그리고 실루엣 같은 게 그렇다고 이렇게 지금 많이 찢어지면 파지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단지 조금 컬러풀하고 밝고 그럼요. 근데 저는 제가 어두운 옷 진짜 많이 입었었는데 좀 밝은 옷 입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기분이 좋거든요. 기분이 좋거든요. 내 텐션이 괜히 나오는 텐션이 아니라니까 내 삶을 들여다보면 텐션이 올라갈 일이 별로 사실은 없는 게 많은데 옷으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많이 해요. 나는 세사리도 하지만 색깔로? 그럼요. 의상으로? 네. 맞아요. 저는 경건의 모습을 외모나 외향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제가 이제 사모인데 패션 디자이너잖아요. 이런 건 사람들 생각하기엔 패션에 대한 약간 오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선입견이 있으니까 사모가 패션 디자이너에 벌써 거기서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요? 아직도 그러신 분이 많아요. 근데 저는 약간 반증하고 싶은 게 그러면 어떤 게 경건한 직업인가? 그리고 어떤 게 경건의 외향인가? 제사장처럼 우리가 뭐 하나님 만날 때 구약처럼 물구멍 갔다가 막 끌려 나오고 이럴 수 예수님 오셨잖아. 예수님 네. 그리고 표현하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도 너무 다양하고 근데 아까도 교회가 잘못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어떻게 보면 내 잘못, 우리 잘못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 잘못이죠. 그래서 보이는 모습, 외모,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파이포르간을 정하고 있고 아이들은 음악을 가르치고 있는 사모였으면 정말 맞는 사모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네네네. 근데 이제는 어? 패션을 해? 약간 이렇게 패션을 가지고 있는 선입견 이미지로 근데 청년들도 앞으로 더 표현하는 모습은 다 달라질 거고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하고 있는 직업뿐이 다 다를 건데 저한테 어떤 분이 자기는 네일아트를 하는 사모래요. 그런 분도 있고 누구는 자기는 파티쉐인 사모래요. 근데 어디 가서 말을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각자의 복음을 전하고 근데 파티쉐 하면서 그 예쁜 음식을 통해서 분명히 누군가를 만나실 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될 거고 너무 영촉인데 파티쉐? 네. 그리고 네일아트로 예쁜 손가락 예쁜 손을 이제 해주시면서 고객과 이야기할 수 있는 만남의 그런 통로? 사람에게 또 가치를 주는 거잖아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거 네. 기쁘게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복음을 진짜 전달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고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건데 네일아트? 파티쉐? 약간 이런 선입견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거 같아서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되게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아직도 혹시 아직도 그러고 계시다면 이제 판단을 깨세요. 이제 사모님을 보면서 어떤 어떤 분들은 제 어떤 목사님은 네 머리 색깔 하얀 게 힐링이다. 아니 힐링이세요? 그게 다음 세대한테 힐링이다. 머리색을 바꾸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열려계신 좀 진취적인 분이시죠. 그분은 어떻게 보면 너 같은 사람도 있어야지 그렇다. 모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다 저처럼 할 순 없죠. 그렇게 하라 하지 마세요. 우리 자두 선거 어때죠? 모든 사모님이 다 자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고유의 하나님이 다 만드신 색깔들이 있는데 맞아요. 저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색깔 그 고유의 있는 모습 그냥 사람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나이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이 드러나는 게 저는 진짜 사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겉모습만 보고 아직까지 조금 오해나 편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우리 만나요를 통해서 앞으로의 만나요를 통해서 하나님 진짜 진짜 다양하게 선하심으로 역사하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요 좋다. 좀 편하세요? 일하는 사모로서 약간 전통적인 사모의 모습이 아닌지라 제가 한동안 진짜 많이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약간 불면증을 겪을 정도로 이제 처음에 모습을 만들 때였는데 뭔가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느껴지는 시선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있게 하시면 내가 여기 있고 제가 생각했던 거룩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제가 생각했던 거룩이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고 좀 안 좋게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제가 본 적이 없는 사모성인 거예요. 제 모습이나 직업이나 여러 가지가 그치. 롤모델이 없는 네 맞아요. 개척자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저를 너무 힘들게 해서 진짜 불면증이 올 정도로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근데 제가 마지막에 좀 극복하고 집중했던 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집중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시선에서는 좀 벗어났던 것 같아요. 남편분은 어떠세요? 잘 지지해주고 도와주세요? 네. 남편이 되게 많이 도와줬어요. 도와주고 있고 제가 이제 만나시는 사람들과 또 그냥 이렇게 옷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또 목상 같은 이야기도 목상 같이 나눔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연예인분들이랑 많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메시지 주시면서 같이 목상 나눔 하고 싶다. 그러면서 좀 새로운 영역의 사역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영역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과 이렇게 일적인 이야기도 하지만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또 더 안에서 더 사역이 일어나는 걸 남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역이라는 표현을 써주더라고요. 삶에서, 삶의 터전에서 할 수 있는 사역들 교회에서는 또 할 수 없는 사역들이 이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사역에 대한 지지가 있어서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박아도 빛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이끄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처음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사업이 아니라 사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독교 단체랑 협업도 많이 하신다는데 어떠세요? 기독교 단체들 되게 다양한데 이제 뭐 션 대표님 계신 승희망 재단 거기도 그렇고 컴팩션 재단도 그렇고 기아 대책 뭔가 도움이 필요한 곳들 연합할 수 있는 곳들 그리고 요즘은 또 크리스찬 유튜버나 그런 친구들이랑도 같이 이제 협업하면서 전반적으로 드러낼 때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 못하지만 대외적으로는 근데 같이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되게 복음적인 마음 담아서 같이 동역하고 사역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콜라보로 얻어진 수익금을 다 기부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럼 좀 너무 손에 안신가요? 그런 프로젝트도 있고 또 아닌 프로젝트도 있고 하는데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좀 그런 기회들 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회사가 지금 언제 어떻게 성장할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많이 성장하면 그 이후에 딱 이렇게 뭔가 기부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저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 때 좀 선하게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래서 그런 협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선한 경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또 지경을 넓혀주시듯이 하나님이 비즈니스의 반경도 넓혀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반전이 또 있겠죠. 그래서 저희도 기대하면서 로이로이 서울의 어떤 앞으로의 행보를 중보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아쉽게도 해야 될 상황인데 오늘 주제가 옷이잖아요. 옷이었어요. 오늘 주제가 저희가 항상 드리는 공통 질문인데 우리 김서정 대표님에게 옷이란 어떻게 정해내리실까요? 저에게 옷이란 보금을 담는 매개체 보금 야 그냥 찌르면 보금이 나오는 거야 너무 멋지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되게 원론적인 얘기지만 이것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아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멋진 옷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더 널리 전하는 디자이너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 나중에 또 만나요. 여러분들 로이로이 서울. 짜잔. linear 최고 2면 And don't you know, the love can flow.